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글을 자주 있게 기구하시는 김홍식의 배산메디칼내과 원장님 부산대 의대에서 공부하신 오늘 하도 요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의사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그냥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의사의 인성 문제가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사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의 인성이라 40년간 제가 의사를 하며 30년 개업일을 했고 또 24년 의사의 배직척을 가진 의사로 살면서 의사 수천명 환자 일반인 수만 명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의사들이 특별히 집단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 질풍 같은 노도의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항상 여러분들 정교에서 1, 2등을 해야 의과대학을 간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을 간다는 이야기는 그 질풍노도와 같은 시대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과 교육이나 본과 교육이 다 터프하기 때문에 딴 데 눈을 못 돌렸으니까 성실하게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 전공이 전문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평균주의 수준으로 미뤄볼 때 어떤 사람의 인성이 반드시 성실함과 결부가 안 되지만 그러나 수십 년간 성실하게 해야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인성은 평균 이상일 겁니다. 인성이 극히 좋으냐 이런 문제는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꾸준하게 의과 공부를 해 왔으면 그거 자체로 뭡니까? 인성이 평균보다 높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인성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의사는 중고부터 죽자 공부만 하다 30대 의사가 되어 사회에 나오니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한 숭백들입니다. 하지만 환자 진로에서만은 은사와 선배들에게 진로 매너와 환자 케어를 배웁니다. 한마디로 환자 진로에 특화된 인성입니다. 그런 인성이 나쁘게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사직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정치인은 여러분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지익 따지지면 국민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은 수십 년간 환자를 케어하는 여러분들 훈련이 된 겁니다. 환자를 케어했다는 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이런 숭맥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오시의 통계를 덜 먹이며 낮은 숙가자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의사가 근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진로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자 아까우스 박탈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의로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비도덕징 행보가 마치 정의든 만연되고 있습니다.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60대 중후반 되시는 김홍식 원장선생님께서 비분 관계하지만 결코 선을 염지 않는 절제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인성이 나쁜 사람들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환자의 인성에 따라 반응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로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무슨 일인지.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환자와 진로비는 정부가 정해된 구심에도 초재진 및 공휴 진로비를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설득해 보지만 다른 환자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나에게 진로다니는 절대 다수 환자들은 나를 신뢰하고 따르지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성시비는 의사들의 폭력을 가해놓고 가만히 막고 있지 않는다고 인성시비를 논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료정책은 최소한 의사들과 협의라도 하고 정해져야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일방적인 총선 전략에 14만 의사가 놀아나서 이게 어떻게 나라라고 할 게 있습니까? 이러고도 이런 반성 한 번 없이 끝까지 고? 잘 가보세요. 끝까지 가는가? 봅시다. 끝까지 가기가 힘든 겁니다. 인성은 거울입니다. 이 사회가 의사를 정당하게 대한다면 의사들은 누구보다 인성이 올바른 직업인을 알려둡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만났던 의사들 가운데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일반론으로 가서 추론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 40대까지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정도 그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과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내심, 성실함, 집요함 이런 게 여러분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겁니까? 평균적인 검사나 평균적인 판사나 평균적인 여러분들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더 우수할 겁니다. 왜? 수련 기간이 긴 데도 참아 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글 남겼던 몇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알 수는 없지만 모르면 공부를 하든지 조심스럽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무엇에 홀려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밀어붙이는지 거짓말로 진실을 덮는 일이 시속 가능합니까? 거짓말로 진실을 계속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르면 공부하면 되고 전문가 불러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들 안심이 안 되면 시간을 갖고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치명적 자만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본인 재임 하에 치러진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뭉갠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누구냐? 본인 재임 하에 네 번의 공직선거에 일어난 모든 부정행위를 다 깔아뭉긴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뭐죠? 엄청난 부담을 안긴 겁니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안긴.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더하기도 덜하지도 않고 조금 전에 의사들의 인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반대에 더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묵구하고 넘어갔으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뭐죠? 윤 대통령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작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MJ세대는 이름을 왜 저항합니까?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는 중요한 충돌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거짓말로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전부가 다 거짓말로 보이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듣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세종 충남대병원 적자 지원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병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이렇게 대화하던데 대책이 없네요. 보건복지부는 전례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대가 돈 내라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매달 수십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재원이 없고 보건복지부 재원이 없고 결국 망할이라고 봅니다. 그 허 불판에 그 넓은 땅이 뭡니까? 무슨 행정도시를 만들고 엄청난 돈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러면 가서 도시 건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간 비효율적으로 지어놨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귀한 자원을 다 낭비하고 세종 충남대부분에 아마 4천억 이상 쏟아부었을 겁니다. 병원을 만드는데 그 오로지 세종시를 위해서 만든 조작입니다. 1년에 한 달에 아마 100억 정도 적자가 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겁니까? 그렇게 우둔한 짓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 자원을 낭비한 죄를 어떻게 이 공주의대 만들겠다고 난리 모양이 되겠잖아요. 충남대 이런 의대 하나 만들고 그게 공주 모양이네요. 그다음에 또 전남의 이런 공공의대 하나 만들고 한다니까 정말 참 그럼 2천 명 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 통장 100조 원 다 쓰고 이제 예산도 하나 없이 대학병원 망해도 손도 못 쓰겠는데요. 그냥 전공의들 당장 돌아오기 위해서 몇 년 버티는 용도로 착지하고 나중에 버릴 겁니까? 온통 뒤에선 뒤통수를 치려고 간호법을 개정해서 PA 간호사를 육성하고 4차 병원에서부터 응급 거부를 불가한 법으로 착각착곡 만들고 가면서 전부가 다 이런 신뢰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위 가족이 암이 전이가 돼서 다니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없다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의사가 없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 환자를 고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병호 tv 여러분들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도가 안 되겠죠.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진로를. 얼마나 이분은 절박하겠습니까? 이렇게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 박사님 베네수엘라 선거는 문제없다고 다른 데서 확인이 됩니다. 종석님 선거구의 출구조사와 업체의 조작되었고 야당은 미국 CIA 지원을 받고 지금 저런 상황이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CIA가 저렇게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자원인 석유와 리툼 등을 노리고 그런다는 건데 제가 소식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 하는 소식입니다. 마두르 대통령은 선거 공정서 검상을 받아들였다 합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설득할 여러분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살다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가 문제가 없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또 방송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은 돈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민영하겠다는 것이고 비싼 의료위 부담은 국민 저항이 매우 클 것입니다. PA 간호사 중심병원은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PA 간호사 조달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목경한 간호사들이 과연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조금 더 받자고 간호사 의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권력 싸움이 하는 간호협회는 찬성할지 몰라도 일선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노동을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의료 문제만 보면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문제가 참 중요하고 하니까 하는 데까지 계속 다루야 안 되겠습니까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걸 보고 누가 이야기를 했네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려 가지고 이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이런 주장 펼치는 사람 보면 또 그게 혹해 가지고 넘어가 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다가 가는 수밖에 어마어마하게 심한 잔슨이 그쪽은 다른 유튜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의사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뭐 현실을 또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기 보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책이죠.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작가의 인생에서 이런 대작을 한 권 내놓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